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.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에 오늘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이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도 군의관 1명과 공보이 7명 등 8명이 투입됩니다. 병원 측은 내일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. 조선대병원도 정부에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이를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